오늘의 코인 어느덧 수요일 시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멈타임스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지금 잠시 조금 주춤하는 그림들이죠. 그래도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았는데 얼마 전에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가 왔나요? 전화가 왔었는데 NFT를 학교에서 도입을 하려고 한참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뭔가 NFT 시장 자체가 죽은 것 같고 심체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은 활황인데다가 NFT가 그러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상품이 거래되는 데 있어서 NFT만한 게 있는가 그래서 계속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으로 팍스티비를 안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도 일단 또 대기업들에 대한 NFT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참여할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NFT에 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FT 시장이 침체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장에서는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시고 얻어 가시는 것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범타임즈 NFT 리포트 주제를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의 주제는요. 통신삼사의 NFT 활용한 ESG 활동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NFT 그리고 ESG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우리 산업의 좀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ESG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ESG 관련해서 뛰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ESG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되고 있는 그런 정세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통신삼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신삼사에서는 이 NFT를 통해서 ESG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ESG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죠.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에서 회사 경영 활동이 친환경적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또 책임 있는 경영을 하고 있나 아니면 또 지배구조상 투명한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기업 가치를 따질 때나 ESG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경영 전체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죠. 한 몇 년, 10년 전이었나요? 그때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한창 지속가능한 경영 또 CSR 경영 지금은 ESG라고 보는데 당시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가 큰, 성장하는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경영,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어서 기업이 성장하는 거냐 성장하는 기업이라서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ESG가 경영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인데 여기에 이제 NFT를 도입한다. NFT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대기업들에서 이제 NFT를 통해서 ESG 활동을 한다. 이러면 NFT 시장에도 상당한 이제 뭐 영향,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통신 3사가 이제 어떤 ESG 활동을 하고 있는지 NFT를 통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KT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작년에 이제 라온 NFT라는 것을 이제 발행을 해서 3천 개가 이제 1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라온 NFT는 이제 친환경 고양이 캐릭터를 내세운 NFT 프로젝트고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도 2차 발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3차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떻게 ESG랑 연결되냐면 NFT 홀더들한테 이제 사회적 공정기업들이 만드는 한정판 제품을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물론 3천 개가 최초 발행했을 때 완판은 됐지만 크게 투자 상품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NFT가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KT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ESG에 상당히 관련이 높은 회사들과 계속 이런 협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NFT를 발행하거나 한 건 없지만 SK텔레콤에 NFT 마켓플레이스가 있죠. 탑포트라는 있었고 여기서 이제 윙클이라는 탄소배출권 플랫폼 업체와 이제 협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탑포트를 지원하고 윙클 같은 경우에는 ESG 기업들의 대상으로 이제 NFT 발행을 유도하고 또 제휴를 하고 이런 구도로 이제 ESG 활동을 해나갈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LG유플러스인데요. LG유플러스 인천히어로즈 NFT는 뭐 몇 번 말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LG유플러스가 이제 인천히어로즈 NFT와 이제 연계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 LG유플러스 자체의 NFT가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보유자들한테 인천히어로즈 NFT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그걸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인천히어로즈 NFT는 이제 인천시에서 발행한 전박이 물범이라고 멸종위기종인 동물인가 봐요. 이걸 소재로 만든 NFT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LG유플러스도 NFT 생태계 확장이라든가 또 ESG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또 롯데홈쇼핑과도 활발하게 이제 ESG 활동을 해갈 거라고 하니까 지금 통신삼사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뭐 기업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큰 기업에서 ESG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NFT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삼사다라고 한다면 KTSK, LG유플러스가 있을 텐데요. 통신삼사에서도 최근 들어서 ESG 경영에 관한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ESG 경영이다라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추세 또 선진국들의 추세 자체가 ESG 경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KT는 라온 그리고 SK는 윙클 LG유플러스는 인천 히어로즈와 NFT를 연계해서 또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그러한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NFT 또 ESG와 함께 활용이 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추후 NFT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루어오지 않을까 싶은 또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또 STO의 시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이 STO의 시대를 좀 적극적으로 또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 또 좋은 사업 아이템을 오늘 또 대표님께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한 설명들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TO 시대에서 지금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갖고 왔고 NFT나 STO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그겁니다. STO 시대 공유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대전화 제목 멋있죠. 그래서 공유 비즈니스가 앞으로 STO나 NFT 블록체인 덕분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꼭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는 강조했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있어서 갖고 왔고 지난번에 몇 번 살짝살짝 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일단 이제 NFT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정확히 뭐 코인이냐 뭐냐 블록체인이냐 어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디지털상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블록체인 덕분에 그중에 이제 상품으로서 기능하는 게 NFT고 이제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암호화폐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NFT 성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면은 이제 NFT 이제 넌펀저블이 대체 불가능하니까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그 자체로 이제 어떠한 가치를 상품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상에서 유무형의 가치를 상품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라든가 유효성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오픈된 상황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옮겨가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N차 거래 여러 차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NFT가 이제 성장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 부분이죠. 커뮤니티를 이제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대기업들도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또 고객관리 강화 차원에서 NFT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NFT 성격을 이제 복잡하게 뭐 어떤 원본 증명이다 뭐 이런 말들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거래할 수 있다. 디지털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는 또 뭐고 토큰 증권은 또 뭐고 STO는 또 뭐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너무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생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잘 정리된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정리한 거죠. 그런가요? 제가 정리한 거고 지난번에 살짝 부분적으로만 보신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잘 정리된 잘 설명할 수는 없다. 그죠. 장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 분산원장, 블록체인 가상자산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을 펀저블 토큰과 넌펀저블 토큰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펀저블 토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등이 펀저블 토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넌펀저블 토큰 중에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 증권, 이건 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제 STO, STO 법제화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NFT로 계속 거래되고 왔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상품이라기보다는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에 해당한다. 이건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SEC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기존의 암호화폐들이 증권인데 왜 증권위원회에 허락을 받지 않았나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NFT가 단순히 디지털 상품이다. 만약에 내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디지털상에 NFT로 팔면 그냥 상품인 거죠. 투자계약에 대한 의미가 없이 그런 경우에는 NFT 법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될 때는 토큰증권 그래서 ST, STO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고 헷갈리면 이 장표를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NFT에 관해서 사실 좀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대표님께서 또 좋은 자료를 직접 만드셔서 설명을 또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상자산, 또 블록체인 분산 원장이다. 라고 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들도 있고 또 이 가상자산 내에서 또 NFT가 상품과 증권으로 분류되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NFT가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NFT,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NFT라 표현이 되는 거고요. 증권으로 분리가 된다면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STO가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내용들 남은 시간 동안 쭉 한번 들어보고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제 NFT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교수님 전화도 있었지만 말씀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정적인 인식도 처음에 NFT가 이제 샀는데 별거 아닌 그림 같은데 이게 뭐 백배, 천배가 됐다더라. 그래서 NFT가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미지가 나빠지기도 했었죠. 그게 이제 초기 NFT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봤더니 커뮤니티가 상당히 잘 돌아가더라. NFT를 활용했더니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점이 이제 지금 시점인 거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거는 NFT에 대한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특성들을 뭐 백배, 백분 활용해서 이제 기존 서비스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NFT 업계, 블록체인 업계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NFT들은 사실 단순한 NFT의 1차원적인 특성만을 활용한 것들이었고 앞으로 상당히 더 활용, 유틸리티 측면을 더 강조한 뭐 다양한 앱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많은 노력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뭐 크립토펑크, BAYC 등이 이제 인기를 처음에 끌었던 그 시계가 NFT 1.0이라면 지금은 좀 과도기에 있고 앞으로 NFT 2.0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웹 1.0, 2.0, 3.0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웹 3.0은 뭐고 또 블록체인은 뭐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웹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 첨도 도입됐을 때 정보를 받아들일 수만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측이나 이런 데서 게시판에 벽보를 붙여놓고 볼 수만 있는 그 시점이 NFT 1.0이었고 아, 웹 1.0이었고요. 웹 2.0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블로그, SNS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네,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시점상 물론 이게 마케팅 용어라고 이제 뭐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웹 3.0 기능은 이제 쓸 수도 있고 읽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내가 쓴 글이 더 이상 플랫폼 소유가 아니라 각자 개인의 소유로서 각자 개인끼리 거래가 가능하다는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탈중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끼리 자신들이 소유한 걸 서로서로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웹 1.0, 2.0, 3.0에 대한 말을 각각 하나씩 말을 만들어 본다면 제가 이제 웹 1.0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전달이다. 그리고 웹 2.0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웹 3.0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가치화가 가능해졌다. 정보를 상품화하거나 자산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상에서. 그래서 뭐 웹 3.0, 블록체인, NFT, 토큰 증권 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디지털 상에서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또 대표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들도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면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소할 수 있는 NFT, 또 토큰 증권 그리고 우리가 웹 3.0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상세하게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